뭐해 꼬모니 응? 뭐했죠? 아 응가했죠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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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가했어 응가했다는 거야? 아우 아 응가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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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가했어 뛰어다니는 거야? 엄마 거기로 데리고 온 거야 니가 어 꼬몽이 오늘 피검사하러 왔어요 피검사하러 병원에 왔어요 가자 좀 걸어 자 그래도 아침을 7시에 먹고 와 6시에 먹었구나 우리 여태까지 2시가 되도록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지요 꼬몽이 오늘도 스티치 옷 입었어요 응 조금 걷다가 가자 걷다 병원 가자 우리 이리와 저리로 가자 저리로 이리 와봐 이리와 꼬몽이 이리 와봐 이쪽으로 가 자 우리 해맑은 꼬몽이 꼬몽이 오늘 검사해서 땜빵을 떼어도 되는지 안 떼든지 검사하고 만약에 땜빵을 떼는 게 좋다 그러면 떼버리자 어? 아휴 스스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마 너무 고민이다 지금 했다가 또 괜히 건강 안 좋아질까봐 요즘에 컨디션 너무 좋은데 아휴 스스로 너 눈이 많아 그지 꼬몽아 그지? 어디로 엄마를 끌고 가 얘야 어디로 엄마를 끌고 가는 것이니 얘 좁은 데라도 간다 이놈아 이리와 자자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자요 들어가자요 병원으로 왜 그랬어 찍지마 너무 예쁘게 생겼어 너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예뻐 몇 살이에요? 지금 이제 8살이에요 아직 애기구나 아 이제 아직 애기네 그래서 두 끈에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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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